운명론 더이상 쉽고 깰 수 있는게 없다 저 농담 못해서 피닉스 제가 민시빈 아 피닉스 어려워요 그 깨달음이 와야 될걸요 얘도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사실 그 초반에 콤보가 올라야되는데 거기 DJ 멈추네 부가 멈췄네 이거 튕기나 보다 까딱해야될게 일단 집중 집중좀 할게요 오케 트리플 가보자 아 왜이래 틀리면 안되지 아 여기지 자꾸 빨리 안돼 하나하나 아까워 아우 그냥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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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글인가 일단 아씨 왜이렇게 동점갔냐 167점 업글 나이스 아 까 됐다 6000점 끝 그냥 쳐도겠네